작가에게 정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귀찮은 거기도 하지요. 이야기를 쓸 때 필요하지만 대놓고 담을 수는 없는 정보. 청강모라 산업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요즘 보면 웹툰스쿨의 이야기 작법 방송 궁극의 플롯 지금은 저희는 정보를 다루는 작가의 노하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27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권혁주입니다.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공민우 pd가 과일 향이 나는 비눌로 선물로 싸르고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자신이 묻지는 않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녹음하는 곳의 향기가 과일 향이 막 나죠. 근황부터 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지금 궁극의 플롯 시작하고 이 정도로 자주 만나면서 녹음하는 기간은 없었어요. 맞아요. 거의 2주 만에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2주 안 됐죠. 맞아요. 한 3주? 3주?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뵀던 분들인데 자주 보니까 좋네요. 질리고. 저는 그 사이에 핑크퐁 카톡 스티커가 생겼습니다. 저희 단척방에다가 맞아요. 막 보여주시던데. 투척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눈떠도 핑크퐁 잘 때도 핑크퐁.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핑크퐁 과 상어가족이 다른 거죠?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핑크퐁 캐릭터가 이제 있고 그 안에 상어가족이 그중에 캐럴? 네. 노래죠. 노래. 네. 핑크퐁 캐릭터가 그럼 핑크퐁 이라는 그 캐릭터 극 안에 그 상어가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뮤직비디오인데요. 말하자면. 뮤직비디오예요? 전부 다? 그것도 몰랐네? 동요. 동요들만 얘네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핑크퐁이 또 나오진 않잖아요.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가끔 나와요. 원래는 핑크퐁이라는 게 그냥 브랜드고 그 안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이름 없는 캐릭터 남녀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불렀어요. 포키 포키 하면서. 점점 육아 방송으로.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원래 항상 거기 있었는 듯 인식을 못하고 있던 풍경. 일상의 풍경을 발견하고 되게 행복한 적이 있었군요. 생각해보니까 궁극의 플롯에서 김태권 작가님의 근황에서 핑크퐁 얘기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아세요? 맞아요. 반드시 핑크퐁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뭔지 모르면서 한 번도 안 여쭤봤더라고요. 나 빼고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저도 저희 애가 핑크퐁을 보고 좋아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의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다가. 그게 왜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면은. 대박났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유학 콘텐츠는 엄마 아빠가 무조건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네들을 이렇게 한 번 가만히 얌전하게 한 10분이라도 나의 자유시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도 만들어지면 뭐라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그. 그때 애가 반응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반응이 좋고 나쁘고 안에 아이들도 반복을 하다 보면 아 나 쟤 아는데. 그러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싫다고 이러던 애들도 한 두세 번 네다섯 번 반복을 하면 어 나 쟤 아는데 그러면서. 보여요? 네. 보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저희 애는 좀 특이한 콘텐츠에 또 열광을 하고 있어서 쿠바 음악을 틀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오 진짜요? 그런 재미있어요. 원래 근데 쿠바 음악 이쪽이 실제로 정말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어이없어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틀어주고 있는데 몸을 흔들고 있는 걸 보면서. 아 귀엽겠다. 아 귀엽겠다. 귀엽겠네요. 요즘 드래곤 퀘스트 3를 하고 있는데 상대를 잠재우는 마법이 있어요. 아 그거 있으면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라리호라고요. 라리호가 볼 때마다 아 엄마 아빠들은 이걸 얼마나 익히고 싶을까. 알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아닌 걸로 해야 되나요 지금. 자마원. 네. 김태원 작가님은 핑크퐁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럼 빠른 분. 없으세요? 개강하셨죠? 아 그렇죠. 개강의 비참함을 처음 느끼셨다고요. 처음 학교 나가서 해보는 거는 제가 학생일 때 빼고 나면 처음이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김태원 작가님 하면 공부 노동도 오래 하셨고 지성인이시고 체제 안에서 공부를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인데 누구를 가르쳤던 건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맨날 도망다녔죠. 안 해요. 잡혔군요 이번에. 그러니까 학생일 때가 좋아요. 학생일 때가 좋아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학생들은 싫겠지만. 아니 학생들도 알 거예요. 학생일 때가 좋아요. 학생 여러분은 교수를 아직 안 해봤겠지만 저희는 학생이었던 적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었던 때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출석을 부르는 것과 출석이 불리는 것은 저희가 그래요. 이 개강을 맞이한 교수가 2, 2, 3, 4, 이 안에 4명이네요. 권혁식 작가님은요? 지금 되게 피곤해 하시는데요. 네. 저의 근황은 일단 지난주 안 왔었고요. 지난주 하필이면 마감날 녹음이 잡혀가지고. 저한테 못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설레어 보였어요. 기분 탓인가? 그렇나요? 그럴 리가요. 어쨌건 그랬고. 지난주 지난번 녹음은 그랬고. 오늘 요즘 제 근황은 약간 헤매고 있다. 헤매고 있다. 어디를 헤매고 있다? 그냥 뭐든. 연재도 헤매고 있고 학교도 헤매는 것 같고. 저랑 똑같네요. 네. 집에서도 헤매는 것 같고. 집에서요? 네.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더라. 김태근바이러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요즘 헤매고 있어요. 헤매는 것 같죠? 진짜로 화장실도 헤매세요? 농담이죠. 저는 그래요. 진짜요?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러면 헤맸던, 헤매 본 적이 많으세요? 아니죠. 이번에 처음이세요? 요즘에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발견한 노하우가 있다면? 헤매는 노하우. 헤매는 기간이 끝나면 알 것 같아요. 아직 한가운데 있다. 아직은 헤매는 기간이라. 아직은 좀 정신이 없다. 헤매는 일상의 디테일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증세가 나오나. 말을 안 하게 돼요. 팟캐스트 와서 하기엔 적절치 않은 말입니다. 큰일 났는데 오늘? 원래 말서가 좀 없는 편인데 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헤매니까. 헤매서 더 말을 말을 안 하는 건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군요. 헤맨다는 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에...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자기의 객관화가 시작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였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우디 앨런이 코미디 영화 아니고 진지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헤매는 얘기. 그러니까 진지한 영화 그러니까 진지한 영화는 진짜 상받고 그런 영화들인데 맞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쿵쿵 막 이제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인생에서 말을 제일 적게 하는 시기에 말수하고 권호수 작가님 저랑 알고 들으니 10년 됐는데 가장 말을 많이 하시는 시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 빈도가. 말의 빈도가. 난 진짜 말 안 한다 싶을 때 혁주영보다 말 좀 더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종범 작가님은 그 신기한 게 말과 말할 때 그 어순이 별로 안 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문장이 완벽하잖아요. 그게 좀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야지? 연습하셔. 아 그래요? 군대 때 시작됐어요.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써있는 건 다 읽는 증세가 있잖아요. 아시죠? 군에서 읽기 시작해서 쓰면 그렇게 좋은 문법과 얻법은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써있는 걸 전부 읽는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우유팩에 있는 성분 무슨 매뉴얼에 써있는 그런 것들 읽는 저는 입수보완금지 그런 거 읽으신데 아 그런 거 말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하는 건 연습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타고나신 것도 있지 않아요? 타고나는 거요? 타고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타고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런 거라도 타고나서 아마 갑자기 왜 저러시지? 오늘 제가 리액션이었습니다. 리액션 아 그건 리액션이구나. 제 근황에 대한 리액션 아 감사합니다. 그런 근황이군요. 권우주 작가님의 헤매는 행보가 끝날 때를 기대할게요. 그때 듣게 되는 어떤 경험담이 되게 많은 걸 말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큰일났다 어떡하냐. 다음은 무슨 말이지? 다음은 간지 유간지 저는 원망을 들을 것 같은 근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일 좀 스스로가 느끼기에 열심히 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일발장전 일발장전 원망장전 오늘만큼은 놀자 이래가지고 쌓여있는 원고를 했어요? 게임들 거기서 고르는 거죠. 간택 이제 보면은 만화가들이 웹툰 작가들이 보면은 한정판이라든지 갓 나온 따끈따끈한 게임은 사는데 마감있고 이러면은 또 바로바로 못하잖아요. 쌓아두죠. 래핑 안 뜯어져 있다거나 만화책도 그렇고 그렇죠. 그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뭡니까? 용과 같이 극2를 골랐어요. 드디어 이제 해보자. 보니까 용과 같이 제로도 사놓고 안 했더라고요. 일단은 용과 같이 라는 게임을 하면 야쿠자 감성이 가득한 그렇죠. 일본 게임이고요. 내가 야쿠자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남자가 내 어떤 영웅본생 느낌이 나는 그 우정과 의리와 잔혹함 속에서 맞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최근 북두신권과 콜라보가 나왔다. 맞아요. 북두와 같이 해가지고 북두와 같이 그래서요. 용과 같이 극2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려고 넣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창문가 바뀝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모역에 도착했는데 몇 번 출구로 나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집을 급습하신 거예요. 급습하시는데 지하철 출구를 헤매시는 바람에 아이고야 그래서 급습은 실패하셨지만 정보가 알려진 그래가지고 게임 부랴부랴 껐지만 게임을 껐지만 이미 집안 자체가 마감 끝난 상태라서 완전 시공차인 거예요. 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집이 안 그렇죠. 진짜 마구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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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아 그냥 포기하자 진짜 어머니가 주신 음식들이 뷔페에 있고 포기하면 편해집니다. 뷔페에 있고 온갖 터럭들이 날리고 있고 빨래들이 엉켜져 있고 이게 만건지 안 만건지 마구깐 하니까요. 좋게 얘기하면 되게 성주의 생활이잖아요. 말을 키우고 집에서 뷔페 식사를 하고 뷔페 식사 되게 웃겼어요. 왜 김태훈 장관님 웃기는데 분하지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되게 당황을 해서 측은담이 약간 나고 있어요. 뷔페 식사 부랴부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네. 용과 같이 어머니 완전 놀라시고 이게 뭐냐 이러고도 잠이 오냐 작업이 되냐 이러시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한 일주일 계셨어요. 네. 일주일 계시는데 이제 나태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만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세이브를 만들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번주에 내려가셨고 내일 또 오세요. 세이브가 생기는데. 세이브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감이 위험할 때는 어머님 댁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거제도까지 또 거제도 먼 길 하셨군요. 먼 길을 오셨더라고요. 가끔 근황을 들을 때 진짜 궁금했어요. 유승진 작가님과 어머님의 관계 약간 한석봉 어머님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마감을 하거라. 세이브를 만들어라. 실제로 되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예술가를 키우는 어머님의 느낌 하면 딱 유승진 작가 어머님이 떠오를 정도로 어떤 어떤 캐릭터세요. 작가의 눈으로 보기에 나의 어머니는 이런 캐릭터. 너무 필요이상으로 관심적이시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시는 것도 마감하라고 아 라기보다는 이제 저기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케어를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PSN 친구 하셨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친구 하셔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들어가면 이 자식이 원고를 하라고 거짓여서 나오시는 거야. 이번에 이제 어머니도 그거보다 이제 그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빨리 원고를 하고 잠을 자르라는 마음에서 킬 하시는 거죠. 그렇죠. PVP 암튼 네. 이번에 이제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바꾸셔가지고 옆에서 이제 쉴 때 카톡 가르쳐드리고 그런 것도 세이브도 하시고 효도도 하시고 그러게요. 카톡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그냥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요? 네 바꿨어요. 언제였더라? 스물 넘어서였나? 그냥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그렇죠. 어머니 그래서 저도 어머니라는 호칭을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기억이 나는데 쭉쭉 쓰고 있는데 난 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어머니 하면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뭔가 보복할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이 사람들이 쌀쌀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상처받겠지 하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어이구 이벌하구나 하고선 이제 되게 썰렁해졌어. 나는 그냥 계속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번호수 작가님은 호칭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엄마라고 그러죠. 어머니라고 그러면 되게 관계가 좀 딱딱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제가 느끼기엔 딱딱해 보여요. 엄마가 오는데 왜 청소를 하지? 엄마가 와서 청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나 헐 헐 저희 애는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제를 돌리는 화제를 급하게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는 계속 아빠 아빠 한 번도 요즘에 안 부르다가 저번에 같이 라바를 보는 데가 아버님 옐로우가 동그리하고 껴았는데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파요 아빠요.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보통 학생 때 어머님 호칭이 어머님 아버님이 되는 순간 성적표가 나온 날 혹은 용돈이 필요하거나 뭐 이럴 때죠. 딱딱한 관계가 필요할 때 네 아무튼 유승민 작가님 어머님 되게 캐릭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좀 제가 죄송할 정도로 좀 헌신적이셔서 뭐 어느 어머니든지 다 그렇겠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집안의 중심이시다 보니까 또 과묵하신 것도 있고 약간 좀 뭐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 네 아 뭔가 또 아련해지네요. 선비다. 내일 뵙는데 짠한데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궁극의 플록 방송에 잘 없던 감성이 갑자기 갑자기 들어온 감성입니다. 어머님하고 아버님에 대한 되게 한복 입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조만지 말해서 별종이라 가지고 근데 어머님 막 완전 힙하게 입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왠지 쪽도 그 왠지 막 누에와 옆으로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외할머니는 쪽으로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결국 또 기승전 세이브 그렇죠. 이러고 싶진 않은데 저하고 좀 평균을 내면 좋겠어요. 저는 게임도 세이브 안 핑크폰과 세이브 사실 세이브 몇 개? 이제 하나예요. 아 이제 하나예요? 뻥치고 있네. 아 진짜 하나요? 진짜? 연재 들어가는 건 한 내년쯤이냐? 아니요. 이게 아 이게 세이브가 줄어가지고 줄어서 하나가 됐어요. 많이 줄었네. 그러게요. 전보단 허덕허덕 하다가 뭐하고 산 겁니까? 이순진 작가가 세이브가 하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 연애한답시고 다니다가 다 까먹었죠. 슬픈 얘기 그만하고 너무 슬퍼지네요. 갑자기. 더 아련해지네요. 아주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웹툰 스쿨을 따라서 들어오신 분들은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뭐 그거 다시 한 번 하기를 시켜요. 아 진짜 나쁘다. 홍현수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아 진짜 너무하시네. 뭘 파악하냐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내 말 꺼냈어. 세이브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요. 네네네. 교수님이 고마워요. 친구 딸 필요 없어. 홍세 제가 핸드폰을 이번에 바꾸게 됐는데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핸드폰 샵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제가 혼자 앉아서 있을 시간이 너무 많아지길래 거기서 아이폰을 이렇게 보라고 충전을 가득시켜놓은 것을 이렇게 막 옮기다가 보니까 되게 게임이 많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평소에 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돌보듯이 했는데 네. 만렙이 됐어요? 너무 시간이 남으니까 저도 이게 뭐지 한번 켜볼까라는 생각으로 모뉴먼트 벨리를 켰어요. 최고죠 최고죠. 유료인데 원이 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엔 깔려있었어요. 무료로. 샘플 디스플레이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켜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화면이 끝입니다.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진짜 넋을 놓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면서 아 나 이거 깔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하면서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밌어서 짧아요. 문화 깨요. 모뉴먼트 벨리가 제일 좋은 이유는요. 명확한 그 엔딩이 있다는 거고요. 그 엔딩이 뭐 금방 온다는 거고요. 그게 최대 단점이기도 하죠. 모뉴먼트 벨리와 프레임은 다 좋은데 짧아가지고 인생이 어느 나락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그러면 깔아야겠다. 원 투 다 하시는데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아 진짜요? 프레임드도 하세요. 프레임드 프레임드 아 진짜요? 까지 마요? 까지 마요? 까지 마요? 아 저 그래서 오늘도 전주 타고 오면서 또 검색해보고 4월에 왜 또 4월에 3월에 개강 같느라고 바쁘니까 심지어 모뉴먼트 벨리 벽걸이 큰 액자 이런 것도 되게 비싸게 팔려요. 너무 예뻐서 진짜 팔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살 뻔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요? 아무튼 걸작이잖아요. 거기 주인공 흉내내는 거 하려다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안 해봤어요. 개인기 하려고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꼬깔모자 하나 쓰시고 그러니까요. 아이다요?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통통통통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볼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이다. 아이다. 그건 아이다. 아이다.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아이다잖아요. 모니멘트 벨리 갑자기 게임 근황을 홍쌤이 말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엄청 힙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음 먹고 왔어요. 오늘은 이 근황을 얘기해야지. 너무 괜찮습니다. 훌륭하겠나. 모니멘트 벨리 3 언제 나올까요? 3가 나올 때가 됐나요?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늦게 늦게 나올 때 알겠습니다. 또 근황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전 어제 정확히 2년 만에 어떤 교집함 녹음을 아 맞다. 그거 다시 하신다고 하셨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2016년 4월 19일에 올라왔던 마지막 편 이후에 어제 만나서 그냥 정말 비틀을 낭비하고 왔죠. 만나서 그냥 근황 그리고 고아라 작가가 준비해온 신문 10답 그리고 끝 그래서 이제 컨셉이 있는 그러게요. 제가 어떤 교집합에서 마음이 이제 다 이렇게 좀 괜찮아지고 나서 아직 안 한지 오래됐으니까 익숙해졌어요. 근데 오프닝 멘트를 하는 순간 확 들어가더라고요. 작가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웹툰 라디오 채널의 컨셉이 있는 만화시다.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자동으로 쭉 나오면서 2년 전으로 그래서 그 4명 고아라, 억수씨, 김인정 작가 이 4명 컨셉이 앉아서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아련하고 하지만 녹음하고 나서 느끼는 건 역시 정말 쓸데없는 얘기만 했다 우리는. 랩툰 스쿨이 너무 쓸데가 있어요. 랩툰 스쿨 내용이 너무 그 전문가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어떤 교집합은 그냥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에게 근황이나 알리는 특집 편? 정도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그거 좋던데. 네. 안 들어봤으면서 뭘. 선치자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그 전 거요? 네. 누가 올려요? 이번에? 일단 파일은 억수형한테 던지게 나왔어요. 억수 작가님은 안 올릴 수 있다 그러던데. 네. 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어저께 갓 오브 워 예판이 시작됐습니다. 뭐야? 그거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예판된 지 오래됐는데. 그 이번에 새로 나오는 갓 오브 워에 갓 오브 워 4죠. 거기에 그 한정판 초회 특별판 그리고 이 피규어 합본판 등등등이 예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셨어요? 일단 예판 걸어놓고 돈 안 넣었어요. 아직 좀 더 저를 다스려 보려고 딱 사면 크레이토스가 사용하는 각종 방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피규어가 있고요. 교수님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도깨비 예약 판매 예약 DVD 한 거 받으셨다. 네. 네. 그래서 그 검이 들어있었대요. 그 예약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막 놀렸거든요. 어 그 검이요. 그 검 때문에 사신 거예요 설마? 막 이러면서 검으로 그려면 너는 가슴에 찔리는 거 겨드러니에 놓고 옆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표정 표정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도깨비예요. 도깨비 도깨비 블루레이요? 블루레이요. 그거 주문하고 1년 반 만에 왔는데 진짜 호화롭더라고요. 김신 그 도깨비 김신 김신이 쓴 일기장도 들어가 있고요. 옛날 서책같이 한문으로 된 일기장도 있고 그 주인공은 누구죠? 배우님 김고은 김고은 배우님과 김신 도깨비가 평소에 낙서하면서 놀았던 노트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약간 되게 호화로운 호화로운 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칼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칼이 이렇게 겨드랑이에 꽂고 놀이할 수는 없을 만큼 너무 작대요. 그거 근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건 별로지 않아요? 막 이러고 네. 뭔 상관이에요? 아니 저 표정이 너무 재밌다. 너무 신나하십니다. 말씀 듣고 1대1 사이즈인가 싶었는데 그거도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요만한데요. 처음에 광고할 땐 되게 크게 되게 크게 넣을 거라는 식으로 약간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귀엽더라고요. 요만하게 그리고 가도브워 도깨비 또 뭐 있지? 뭔가 신화 속에서 머물고 있는 맞다. 어떤 규집합 녹음할 때 먼저 얘기했지만 방송은 이게 먼저 나가겠네요. 내일 내일이래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제 에세이가 안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책 언제 나오나 그럼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은 이미 나온 거죠? 이미 나온 상태 그렇겠네요. 예판 들어가겠네요. 제목 얘기해 주셔야 돼요. 칼 칼 주시는 거예요? 칼 넣어야지 칼. 큰 걸로 대자루 주세요. 특대 제목이요. 제목을 결국은 제가 못 정해서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정해진 제목은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입니다. 부끄럽네요.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요즘 저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목이랄 수 있죠.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마 말하는 대로 해서 했던 그 한 부분을 따온 것 같고요. 원고를 쭉 검토해보시더니 그 제목이 제일 떠오른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됐고요. 제 첫 번째 에세이 책에서 가장 좋은 글을 꼽자면 김혜리 기자님의 추천사입니다. 김혜리 기자님의 추천사를 보고 싶으시면 그 책에서 하시면 여기까지입니다. 도깨비 칼을 얻을자면 dvd를 사라 dvd를 사야 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해라 그만 좀 해 자 저는 지금 계속해서 정보를 다루는 작가들의 얘기를 해왔는데요. 간단하게 프리비어슬리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시간대에는 서스펜스 가장 정보를 둘러싸고 있는 작가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스펜스 얘기를 했고요. 요지는 그거였죠. 극중의 인물과 독자 사이에서의 정보의 비대칭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들면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다양한 종류의 설정 혹은 정보 이런 것들을 작품에 녹이기 위한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말씀드렸고요. 작가가 어떻게 무언가를 관찰할 것인가 그 관찰 포인트를 같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김태관 작가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영웅의 여정 12단계를 비롯한 이야기의 구성이 있잖아요. 그 구성 혹은 구조 구조를 바탕에 놓고 어떻게 정보를 거기에 나올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궁극기 어플로 작가가 정보를 다룰 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톤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톤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웹툰 랩소설은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궁극의 풀론 작가가 정보를 다룬다는 건 세 번째 시간 오늘 메인 이벤트 김태관 작가님 아니요. 메인 이벤트까지는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되게 이건 금방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2단계에 대해서 달달 영웅의 여정 주인공의 여정 12단계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있지는 않더라도 대충은 아셔야 이 얘기가 좀 재미있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이더라고요. 사실은 그 캠 보글러의 12단계 그 책의 표지라거나 그 12단계를 한눈에 보이게 적어놓은 종이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거를 앞에 두고 하시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만 쭉쭉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런 정보를 주시면 되고 이 정보는 다섯 번째 단계보다는 여섯 번째 단계가 낫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얘기가 12단계를 다시 한 번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들긴 해요. 간단하게 한 번 짚어볼까요? 짚어볼까요? 제가 짚나요? 제가 짚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짚을게요. 서로 짚죠. 둘 중에 아무나 좀 해주세요. 같이 한 번 짚어보죠. 그렇죠. 손잡고 칼 칼 들까요? 칼 꽂고 칼 꽂고 칼은 가슴에 꽂고 겨드랑이 겨드랑이에 꽂고 왜 그렇게 웃겨요 그게? 웃기지 않아요? 그거 칼 되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다. 그때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DVD를 사시는 건데 왜 칼 얘기를 하시지? 그런데 정작 나뭇칼이 작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군요. 매우 작다. 뭐라도 사봐라 진짜 내가 놀려먹을 거야. 일상세계 짜증나 일상세계 그러니까 크게 플롯은 보통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단계로 구별을 하고 세 단계 각각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딱 들으면 그거하고 아시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요.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삼장구조라고 스스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물 안에 사는 물고기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적 같은 건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맞습니다. 또는 물 밖에 끄집어낸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는 여기서 뭔가 아이템을 얻어서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 안으로 돌아가는 물고기 돌아가는 과정이나 돌아가는 과정이나 돌아가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 네. 이 처음 세 가지 단계가 일단 이거는 어디 적지 않으셔도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스토리를 쓰겠다 이야기를 만들겠다 싶은 분들은 이 구도가 아주 자기 집 안방처럼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죠. 12단계는 달달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이 세 단계는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 물고기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다시 물 안으로 가는 물고기 네. 가는 과정을 다 보여줘도 되고 가다가 죽어도 되고 아이고 죽는다니까 좀 무섭네요. 가다가 못 가도 되고 이제 그 어떻게 해도 되지만 아무튼 돌아가는 과정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몇 개씩 들어갑니다. 12개를 이제 싹싹싹싹싹 거기에 배분이 되는데 첫 번째 물 안에 있던 물고기는 물 안에 있던 물고기에 대해서는 네 단계 또는 다섯 단계가 배분이 됩니다. 그렇죠. 1장을 또 세분화시 나누는 거죠 . 네. 사실은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와 이거 재미있는데 내가 다음 거 봐야 되겠어 내가 무려 클릭하는 엄청난 수고를 해서라도 다음 웹툰을 봐주시지 라고 이제는 독사님을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이야기를 보는 사람도 약간 여행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행의 특징은요 일단 떠나면 중간에 그 자리에서 뭔가를 그때그때 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잉태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인공의 동기나 향후 벌어질 위기 앞으로 돌아올 장소 만나게 될 사람들 주인공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 이 모든 것들이 다 1장 말씀하신 물속의 물고기 안에 그 시야처럼 인태가 되어 있어야 여행 중에 그걸 다 써가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가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이야기 중간중간 그때그때 자급자족처럼 뭐 인물을 쓰거나 무기를 쓰거나 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힘들고요. 그러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이 바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정석으로 하자면 첫 번째 단계 이걸 다 해놓고 들어가면 제일 좋고 그렇죠. 만약에 그때 뭔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내가 그걸 못했다 해가지고 시작을 일단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스토리를 스토리의 힘을 여기까지 끌어올린다. 성공하면 대안적 양식이라는 걸 개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보통 그 성공이 아주 어렵죠. 그렇죠. 대안적 양식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그럴싸하군요. 그럴싸하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래 처음부터 기획하고 있었지 하면서 이제 탁 폼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성공하면 사실은 구사일생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 뻔한 것 같은데 작가 본인이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일장이 좀 바쁘죠. 그래서 네다섯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되는 말씀인 정보를 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일장에서 사실은 중요한 정보가 거의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필요한 정보는 일장에서 맞배기로라도 다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들 말씀이신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설정도 들어가고 세계관도 들어가고 캐릭터에 대한 것도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2단계 들어가기 전에 일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재미있는 격언이 있는데 하나는 최호비 했다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만톤 최호 3막에서 세 번째 장 마지막에서 총이 발사돼 총을 써야 되면 일장에서 총을 보여줘라. 네. 그렇죠. 원래는 그 말은 아니에요. 일장에서 총을 보여주면 3장에서 쏴야 된다라는 건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3장에서 쏠 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3장에서 총이 갑자기 등장하면 뭐야 사기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1장에서 총을 보여줄 때 아 뒤에 가면 쓰겠구나 라는 걸 알게 하라는 건데 이 격언의 정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혹은 정 반대편의 또 다른 갈래는 1장에서 총을 보여줬으면 3명에서 쏴라 이렇게 체부 얘기하니까 싫은데 하고 했던 게 내꺼핀. 내꺼핀. 안 쓸 건데 안 할 거야. 이런 쪽에 비틀기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얘기죠. 아마 여러 가지 클리셰를 비트는 재밌는 거가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재밌는 게 토마토 공격대 2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토마토 공격대 1은 보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 토마토 공격대 2는 코미디로서도 토마토 공격대 1만큼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저의 산 중에서 많이 안 보는데 그래도 토마토 공격대는 애니메이션인가요? 영화인가요? 영화입니다. 얘가 여기서 길어지면 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그 토마토 공격대 2의 중간에 주인공 한 명이 피자 도우를 돌리다가 확 던집니다. 그런데 화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씬이 끝날 그 커트가 끝날 쇼트가 끝날 때까지 다시 안 내려와요. 네. 그리고 등장해서 계속 그 다음부터 그 주인공이 나오면 계속 화면 위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3장 끝에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그 주인공만 계속 위를 쳐다보다가 그때 얼굴로 도우가 떨어지면서 문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개그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토마토 공격대 2가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개그는 아닌 거죠. 네. 저는 망한 개그원 보면 마음이 아파서 동병상련인가요? 남일이 같지가 않잖아요. 남일이 아니니까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는 지금쯤 되면 그냥 하는 얘기고요. 많이 웃기셨죠 이제. 많이 웃겨지셨죠. 아무튼 두 번째 격언은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격언은 갑자기 헷갈려. 정말 내가 웃기는 걸까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격언은 이제 그 히치코크 얘기 저번에 드렸던 거 히치코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로 가서 3장에서 갑자기 폭탄이 쾅 터질려면 그냥 가도 되는데 서스펜스로 가려면 폭탄이 먼저 책상 밑에 있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그 폭탄이 터진 걸 보여줘라. 그렇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폭탄이 책상 밑에 깔려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1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모든 영화의 순간순간들이 또는 만화나 드라마의 순간순간들이 긴장을 바짝 하게 되니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그 두 가지 격언을 가지고 1장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1장을 좀 나누면 주인공이 물속에 있다가 결국 2장에 물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1장 끝에 그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가는 과정 자체를 또 세분화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일상이 깨지고 어떤 방식으로 물 밖에 무슨 목적이 생긴다거나 나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누군가가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1, 2, 3, 4 단계 혹은 5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2장, 3장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죠.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2단계는 외워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시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3장 구조는 외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먼저 3장 구조 말씀만 마치고 12단계에 다시 들어가려고요. 네. 좋습니다. 금방이에요. 어차피 2장, 3장은 중요한 게 아니라 2장은 물 밖의 물고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물 밖의 물고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아이템을 득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득템을 하려면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등가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물 밖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실제로 통과제이기 때문에 한 번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 안으로 들어갈 힘을 파워를 아이템을 얻어서 돌아가자 라고 하면 이제 그 2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장은 돌아오는 과정인데 사실 3장 정도 되면 작가의 세계관이나 그때그때 창작 관행에 따라서 많이들 달라지기 때문에 결말 부분은 한 가지 원칙만 있어요. 항상. 그 원칙이 뭡니까? 주인공이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한 번에 실패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거죠. 반대죠.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이 운 좋게. 운 좋거나 너무 운이 나빠도 그렇고. 그렇죠. 주인공의 의지 혹은 본인의 선택으로 이야기가 끌려 나가야 되는 게 3장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주고 나면 주인공이 실패해도 되고 성공해도 되고 아니면 무슨 코미디식으로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도 되는데 아무튼 상황은 주도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에반게리윤이 문제인 걸. 오메데토 어택. 이게 작가 지망생 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성공해야 된다. 이 압박을 많이 갖고 계세요. 혹은 해피엔딩, 새드엔딩 이런 거는 취향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희한하게 주인공이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성공하고 실패하고 둘 다 좋은 엔딩이고 의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주도하냐 못하냐. 맞아요. 예를 들면 하얀거탑 3장이 그런 얘기죠. 인생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서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기어올라가는 김명민 장준혁 교수죠. 이거 하얀거탑은 이제 아주 유명한 메디컬 드라마인데 시간이 좀 흘러서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다시 해주잖아요. 다시 하나요? 요즘에? 네. 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표적인 몰락의 플롯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스포일러가 될 수 있네요. 다시 아니면 말하면 안 되겠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한 인물이 몰락하고 죽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기 위한 장준혁 교수의 의지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실패담이어도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딴 얘기지만 잘생겨야 되는 것도 맞고 중요합니다. 갑자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중요합니다. 3장에서 그래서 잘생긴 주인공이 매력 있는 주인공이 그렇죠. 매력 있는. 감사합니다.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약간의 희망을 주시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황을 주도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되고 결말을 어떻게든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상황을 주도하지 않고 가는 걸로 하는 경우에는 장르 비틀기 장르 파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정석에서 다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3장 구조입니다. 이 3장 구조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를 하시면 좋고요. 네. 12단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필요한 걸 찾아보시면 되는 12단계 얘기로 들어가서 정보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구조에 대해서 좀 숙지를 잘 하고 싶으실 때 많이 참고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약간 오래된 책입니다만 심산의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이 9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심산스쿨이라는 국내 가장 유명했던 시나리오 아카데미를 운영하셨던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이 쓴 책이 3장 구조를 제일 좀 편하게 혹은 알아듣기 쉽게 반복해서 설명한 책이어서요. 한번 도서관 같은 데서 발견하시면 쭉 통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심산 선생님이 그 책 쓰시기 전에 먼저 하워드와 마블리라는 시나리오 가이드를 번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책을 번역을 하고 그 내용에 나오는 3장 구조를 같이 3장 구조와 플루트 포인트 그걸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신 건데 그 하워드와 마블리의 시나리오 가이드 그 책도 괜찮습니다. 시나리오 가이드를 번역하시고 나서 심산 선생님이 그 부분이 불만이 잤던 것 같더라고요. 예로 든 모든 작품이 다 옛날 거고 흑백 영화가 전반이죠. 그래서 한국의 영화학도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영화를 예로 보여줘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면 너무 옛날 영화. 또 옛날 영화입니다. 심산 선생님이 비트 쓰시고 이제 태양은 없다. 태양은 없다 쓰시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다시. 그러면은 12단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장 이제 1장 2장 3장이라는 말을 액트1 액트2 액트3라는 말을 그냥 쓰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액트1은 이제 보통 4단계 5단계로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이쿠 나와버렸네. 이제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까가 나오는 거예요. 말까라기보다 이제 떠나기 전에 물 안에 세계 이게 일상세계입니다. 1단계죠. 그러니까 일상세계를 보여줍니다. 여기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물고기는. 작품이 아니라 한 가지 비유 표상으로 계속 제가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끼어들어 보자면 어떤 히키코모리가 어딘가로 여행을 간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됐건 부모가 됐건 어떤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때문에 결국은 여행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험의 소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통 콜 투 어드벤처라는 원래 영어가 발음이 안 좋지만 콜 투 어드벤처. 어드벤처로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야 이불 밖으로 좀 나와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단계가 소명의 거부인데 에이 안 나갈래 이불 밖은 위험해가 3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약간 변주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사람일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기도 하고 다르게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거부의 형태만을 뜨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주인공이 거부를 하기도 하고 환경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나가게 하는 경우. 막아서는 종류의 어떤 거부. 그런데 사실 이불 밖은 위험해는 두 가지가 다잖아요. 이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20년 전에 출판 만화 때의 주류를 보고 있으면 이 부분 되게 많이 생략했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생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이미 2단계를 넘어간 상태로 시작하는 만화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앞부분을 압축하기 위한 압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주인공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 파이팅의 일보가 강해지고 싶어 세계 챔피언이 될 마모루를 만납니다. 마모루한테 복싱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요. 그때 한 가지 테스트를 하죠. 이 나뭇잎을 10장을 한 손에 잡아라. 잽으로. 이게 이제 모험의 예를 들면 강해지고 싶은 주인공의 첫 단계를 약간 뭐라고 할까요. 타인에 의해서 거부시키는. 타인이 막아서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런 건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되게 생각보다 없었다 그래요. 그냥 먼저 바로 이 장의 첫 관문의 통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첫 관문이기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게. 그런데 아무튼 막아서 하는 게 나오면 스토리가 확 깊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있으면 효과는 아주 큰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만 잘 있다가 말가에 가까운 상태로 주인공이 있다가 1단계에서 2단계에서 가자 했다가 3단계에 가자 했다가 3단계에 말자 하는 것까지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스토리의 정보는 다 나오게 됩니다. 1, 2, 3단계에서. 플러스의 중요한 정보는 다 나와요.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안 하시는데 모험에 가자 라는 거 할 때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모험의 전체를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좋다. 모험을 떠나서 얻어올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고 어떤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세계는 거기랑은 다르고 모험의 세계 그러니까 가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 아이템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템의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아이템이 어떤 거다라는 걸 슬쩍 보여주면서 작가의 세계관까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가치관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단계가 다예요. 전체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그런데 그거는 무지하게 힘들다. 네가 그 아이템을 얻는 건 엄청나게 힘들 것이고 이런 시련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시련이 있고 너 갔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 그게 세 번째 단계에서 사실상 나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를 하시면 소명의 거부.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부라고 여기서는 돼 있는데 원래 영화에서는 릴럭턴스 투 콜. 네. 그래가지고 릴럭턴스니까 딱 그. 잡아 끄는 거죠. 발을. 그러니까 훅 하고 이제 가려다가 멈칫 하는 거죠. 네. 멈칫. 그 멈칫 하는 게 타인 때문일 수도 있고 나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일 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타인 때문일 수도 있고 나 때문일 수도 있고의 핵심은 아무튼 가면은 무지하게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불 밖은 위험회에서 위험회 부분이 정보입니다. 그 신화에서 항상 그 어떤 주인공이 주인공은 항상 그 부모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1단계에서 항상 어머니는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아이는 주인공 아이는 엄마 왜 출생의 비밀을 얘기를 안 해줘. 나 자꾸 아빠 없는 아이라고 주변에서 놀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신화에서는 정말 이상하게 아이는 아빠가 누군지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엄마는 안 돼 가지 마. 가려면 큰일 나 정말 가지 마 하는데 나중에 아이가 장성에서는 어머님 제발 알려주세요. 라면서 어머니를 되게 잔인하게 협박을 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어머니 저 오늘은 볶은 콩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가 그래 해줄게 라고 해서 콧뚜껑에다가 콩을 이렇게 불에다가 굽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주걱을 숨겨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계속 보채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콩을 볶아두세요. 너무 잔인하다.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손으로 볶아요. 그게 뭐야 고음을이에요 고음을.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아이가 엄마 손을 이렇게 딱 그 솥에다가 이렇게 딱 누르면서 어머나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거는 거의 카이지 아니에요 카이지. 추심인데요 추심. 그거는 돈은 갚아야지. 네. 한국신화 책에서 그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몇 번씩. 진짜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본 게 이게 맞나. 완전 케이지인화. 그런데 구렁덩덩 신선비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저 옆집 셋째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빨리 얘기하러 가두세요 하면서도 협박을 하잖아요. 콩 먹고 또 콩 먹고 또. 내가 엄마 자꾸 그렇게 뜸들이시면 내가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불 들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고어 플러스 필요 없죠. 패드립.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 가려고 하는 의지가 충돌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아이템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새신부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아이템에 대한 건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게 한 번씩 다 리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딴 얘기인데 어머님 오늘은 무엇이 먹고 싶습니다. 그 메뉴를 말할 때마다 잔인함이 막 연상될 것 같아. 그걸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거 자체로 시리즈물로 가세요. 그럴까요. 액트2를 가지고 시리즈물이 아니라 액트1으로 시리즈물을 해서. 좀 잔인하군요. 약간 고도를 기다리면 같은 느낌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 3단이 소명의 거부에서 제가 또 약간 끼워두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건 작가님들의 취향마다 다른데 이 여행이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이유가 저 뒤에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조를 지금 꼭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내면에 있는 결격사유. 내면의 결핍. 가장 큰 시련은 주인공의 내면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제일 많이 저는 쓰는데 그게 12단계에서는 그림자라는 용어로 쓰이잖아요.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두려움 이것을 독자에게 암시해 주기 제일 편한 단계가 이 3단계입니다. 소명의 거부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여기서 뒤로 이 3단계를 지나치면서 못 넣었어요 만약에. 뒤로 갈수록 유예가 되잖아요. 4단계에 넣어볼까 5단계에 넣어볼까.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고요. 독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3단계 언저리에서 최대한 빨리 이걸 보여줄수록 독자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니다. 약간은 좀 생뚱맞은 말씀일 수는 있는데 12단계가 전부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반복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부르고 안 가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또는 갔는데 돌아가. 가는데 돌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 안 돼 돌아가. 들어줄 생각 없어. 그거니까 이제 그 반복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갈까 말까 해서 중요한 정보가 한 번씩 다 브리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보통 그리고 이 저것도 이 부분에 많이 넣지 않습니까. 내면의 두려움이나 이런 거 말고 주인공이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주로 사용하게 될 주 무기 혹은 능력 혹은 덕목. 그러니까 주 무기보다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일상 세계 오디너리 월드라고 보통 돼 있는데 맨 첫 번째 단계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한 번 슬쩍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시련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사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좀 넓은 의미에서 접근을 하셔서 듣는 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야 개그를 잘한 사람이야 라고 말로 했을 땐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던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그를 하고 싶어지는 상황에 와서 개그의 소명 두 번째 단계가 됐는데 제가 하고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입으로는 개그 연구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못 웃기는 사람이구나. 개그는 열심히 하는데 별로 웃기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캐릭터를 다들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넓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1단계에 들어갈 정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주인공. 여러분 자신이 될 그 주인공에 대한 정보가 1단계에서 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그 정보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작가는 자기 작품을 통해서 주인공이 어떤 걸 보여줬으면 좋겠냐 이걸 좀 따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장르물 추리물을 하고 싶어. 그럼 주인공의 추리력이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매력이야. 그러면 이 주인공을 설명할 때 그 추리력 부분은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그 1단계에서 어떻게 그 능력을 보여줄 거냐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스크루즈 같은 얘기를 하면서 주인공을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내 이야기 전체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1단계에서 보여줄 주인공의 정보는 능력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1단계라고 하지만 1장의 2단계 3단계인 거죠. 그 인물에 대해 뭘 보여주고 싶냐를 잘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1, 2, 3단계에서 보여줄 정보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험의 소명이라고 두 번째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단지 같은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자. 가자 하고서 왔을 때 주인공이 나중에 캐릭터 함수라는 얘기를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함수 얘기 잘 했었죠. 그러니까요. 주인공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주인공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에서 주인공은 이런 이런 세계에 일상세계에 살고 있어요라는 얘기로 주인공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와닿지가 않는데 또는 이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공 스스로는 자기가 되게 개그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독자도 그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떡밥을 던져주는 겁니다. 싸늘한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라거나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아닐 거야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제 이렇게 뭔가 건수가 왔을 때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여주는 건데 어떤 주인공은 적극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캐릭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주인공은 그래 내가 무슨 내 같게 무슨 모험을 하면서 쭈그러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모든 이후에 스토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너무 의욕이 넘치고 나는 모험을 갈 거야 라고 뿌듯해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2단계에서 모험이 잘 안 풀려야 돼요. 맞습니다. 두째 장에서 2막 액트2에서. 그리고 너무 소심해가지고 나는 갈까 말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같게 무슨 모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액트2에서 모험 세계로 갔을 때의 일이 액트2로 넘어가는 과정이 주인공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등이 떠밀려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앞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2단계 3단계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써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스토리를 창작하시는 동업자 여러분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다 동업자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1장에서 그러니까 1장의 1단계에 설정했던 주인공하고 2, 3단계 쓰다 보면 주인공이 달라지느냐를 느끼실 거예요. 그 주인공의 변화가 결국 이야기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때 쓰는 사람이 달라지느냐를 느끼지만 독자가 눈치를 채면 안 됩니다. 독자 모르게 그래서 커버를 해야 돼요. 좀 그 부분 자세하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쓰는 사람도 사실은 이거는 창작 노하우에 관한 얘기지만 쓰는 사람도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완전하게 모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점이 사실은 주인공의 매력인 거고 그런데 이제 써나가다가 처음으로 중요한 아주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주인공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건을 겪는 게 모험의 소명인 거예요. 이게 의무감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아이템을 얻어와라라는 의무감을 얻는 걸 수도 있고 스타워즈에서 보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 홀로그램이 쭉 나오잖아요. 레아 공주가 날 구하러 와라 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홀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이 전기밥솥같이 생긴 로봇을 산 사람은 날 찾으러 와라. 당신은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그렇죠. 와서 받아가세요. 그것도 좋은 모험의 소명인데 아니면 주인공이 모험의 소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스타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스타의 포스터를 벽에다 붙여놓고 그 포스터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날 딸이 갑자기 납치가 될 수도 있죠. 나는 진짜 한타까리 하는 사람인데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런데 딸을 데려가?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정훈이 작가님의 시내 21 만화에 기남 리슨이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당신의 딸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했다니까 네.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기남 리슨이다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했거든요. 이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주인공 성격이 조금씩 다르 그게 오고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 반응이 또 달라지는데 이걸 쓰다 보면 1단계에서 나는 주인공을 그냥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면이 있었어라는 게 창작자가 결정을 조그만 것 하나하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성격이 확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보여준 것. 그러니까 원래 말로 자기가 설명한 게 아니라 작가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보여주기로 작가 자신도 알게 된 그 주인공의 성격을 체크를 해놨다가 거기에 맞춰서 뒤에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 사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처음 초고 쓸 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재 시작하면서도 힘들죠. 왜냐하면 작가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이 주인공이 어떤 인간인가 모르는 상태로 쓴다고 말씀을 하셔서 순간 제가 갸웃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초고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재가 시작할 때에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야기를 초고를 쓰고 나서 쓰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을 이해하게 된 다음 앞뒤를 맞춰서 계속 고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이런 사람으로 난 만들려고 했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인터뷰를 할 때 모든 걸 다 계산해놨던 것 같이 인터뷰하더라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실 본인은요. 초고 쓸 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계속 고쳐 쓰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처음 자기도 잘 파악하지 못했어도 일단 써보시면서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나간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1장, 2장, 3장의 정보를 고쳐 쓰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쳐 쓰고 다시 쓸 때 정보를 계속 추가로 넣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플롯이라는 거를 가끔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너무 고지곳대로 적용하려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어요. 모험의 소명이라고 하면 꼭 뭔가 모험을 해야 될 것만 갖고 꼭 주인공에 거부를 하면 뭔가 내가 꼭 뭔가 거부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래서 아마 김태환 학과님이 갈까 말까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12단계라는 게 꼭 정말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게 작용 반작용 느낌으로 내가 하려는 얘기가 긴장한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듬을 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꼭 일장에서 꼭 뭐가 나와야 돼, 스승을 만나야 돼 이렇게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득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보검을 그렇죠. 그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죠. 꼭 그렇게 검을 아니, 검을 소유해준다고 여기 번역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검이면 됐죠. 꼭 그 검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뭐 만족하신다면 그럼요. 겨드랑이에 끼고 안 돼요, 끼고 안 돼요. 겨드랑이에 안 들어가도 보검은 보검인 거죠. 그래서 플로우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게 12단계가 됐든 어떤 플롯이 됐든 그 플롯 자체를 손에 들고 계시면요. 아무것도 안 되고요. 맞아요. 그 플롯을 사용한 작품의 실제 예시를 같이 양손에 들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업이라는 영화를 틀어놓고 플롯을 따져보시면 정신적 스승이 소년의 모습을 하고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즉, 다른 작가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했구나 그 실제 예시, 사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플롯을 고지곳대로 쓰는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원래 얘기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니까 모험의 소명에서 보여주는 건 꼭 모험이거나 소명이거나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전체 세계에 대한 얼개를 보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이때 다 주는 겁니다. 우리 별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다른 별이 있고 그 별에는 공주라는 것이 존재가 있고 그렇다면 공주를 납치한 나쁜 놈들이 있다라는 건 두 번째 단계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로맨틱 코미디로 해서 내가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하면 이런 이런 좋은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걸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갈까 말까 해서 에라 내깎게 무슨 모험이라고 하는 소극적 주인공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서 다 때려부수겠어. 그런 모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소명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매우 어렵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가 소명의 거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부라는 게 가지 마가 아니라 너 가면 무지하게 고생한다 이제 그거예요. 망설임 정도일 수도 있고요. 멈칫이에요. 멈칫 진짜. 뭐 이렇게 먼저 자기보다 먼저 여행을 떠났던 어떤 사람의 얘기가 처음 이야기 시작될 때 슥 언급이 됐는데 소명의 거부 단계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그냥 돌아와도 돼요. 덜컥 겁을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어렵겠구나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온갖 정보를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 이 얻어야 할 아이템이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가 망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은 계속 그 반복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멘토를 만난다 그랬는데 정신적 스승 멘토. 2장 4단계 스승과의 만남에서의 정보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년도 되고요. 아무튼 뭔가 아까 한 번 갈까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그냥 이불 속에 있다가 두 번째에서 이불 밖으로 나갈까 세 번째에서 에라 이불 밖으로 위험하다 했는데 네 번째에서 누가 와서 걷어차 주는 거 아니 아니야 이불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뭐 사람이어도 되고 그냥 마지막 입새여도 되고 그냥 뭐 바람결에 흩날리는 깃털 하나여도 되고 아무튼 누가 등 떠밀면 되는데 캐릭터를 만들면 좋은 이유는 캐릭터 써먹을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캐릭터 건 체스랑 비슷해서 이 판 위에 올려놓은 체스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초반에는 보통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쓸데없이 후반부에 막 올려놓는 건 문제가 되지만 초반부에 일단 한 번 올려볼까 하면 어떤 식으로 건 형이 나와요. 그 체스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놓으셔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 스승이라는 존재 캐릭터 같은 이름으로 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냐 하면 이런 스승을 하나 올려놓으면 나중에 주인공이 한 번 죽어야 되잖아요. 대신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요긴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이죠. 오비원 캐노비도 그렇고 친구에도 좋고 아무튼 스승이 대신 죽어주면 독자한테 정서적 충격은 크고 주인공의 정서적 반응도 엄청 크죠. 원래 주인공이 죽었다 되살아나면 살아난 기쁨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주인공 그렇다 죽었다 하면 계속 울면서 계속 싸울 수가 있어 가지고 아주 괜찮아요. 갓 오브 워같이 친화적인 얘기를 할 때는 실제로 주인공이 저승 서식으로 내려가고요. 죽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스승이 내려가서 못 올라와도 되고 아니면 그 전에 스승이 죽었다가 저승에 가서 만나서 정보를 줘도 됩니다. 그 스승을 만날 때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1차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첫 번째 정보 첫 1장에서 모든 정보가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열에 가깝고 그 스승을 만나게 하면서 작가가 정보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동의하는 게 3단계 소명의 거부에서 소명의 거부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정신적 스승이 나와서 등을 떠미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두 이유의 싸움이 어떤 이야기의 핵심을 이룬다고 좀 봐요. 작가가 그 두 가지를 정해놓으면 3단계 4단계에서 한 번 일단 독자에게 한 번 보여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용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도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승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욕인합니다. 써놓으면 편하고요. 나이 어린 사람으로 해도 되고 더 많은 사람으로 해도 되고 진짜 동물로 해도 좋고요. 말하는 동물도 되고 말 못 해도 돼요 사실은. 아니면 물건이 될 수는 없을까요 물건이 될 수 있죠. 심표 같은 것들 그런데 뭔가 말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구체에서 정보가 계속 떠오른다 이런 것도 간치가 나네요. 간치가 딱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남겨놓은 화살초요.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하실래요. 어떤 종류의 신표 네. 표지 거울 조각 이런 것들 스승이 쓰다만 원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약간은 조금 그런데 조금은 좀 정보를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일 요긴한 점은 뒤에 가서 그러니까 스승은 뒤에서 써먹을 때가 많아요. 대신 죽여도 되고 아니면 스승을 나쁜 놈으로 흑화시켜 가지고 하면 또 스토리 한 번 출렁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게 사물이 돼도 좋지만 어쨌든 캐릭터로 나오면 분명히 더 요기는 하다. 편하죠. 그런데 여기 정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승이 나오면 줄줄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편하고 위험하죠. 항상 스토리는 그러니까 항상 정보는 누가 나와서 말을 해주면 매우 위험합니다. 편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위험하다는 건 꼭 알고 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표라는 것이 나와도 그거를 누군가가 미리 알게 되면 그거를 바꿔치기 한다든가 이런 사건으로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심표도 심표지만 보통은 이제 일기장 여기서 말하는 심표는요. 그 쉬는 표가 아니고요. 신표죠. 믿을 신자 써가지고 신이라고 제가 했나요? 죄송합니다. 신표가 아닌가요? 신표요? 저도 심표를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신표요. 신표. 신표? 네. 믿을 신? 믿을 신자인가요?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버지가 남겨놓은 어떤 집어넣은 뭐 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기 소품 멘토 또는 정신적 스승으로 사용될 제일 좋은 신표는 일기장이나 편지입니다. 돌아가신 아빠의 세이브 파일이라 같은 거 그렇구나. 돌아가신 아빠가 레이싱 게임에서 남겨놓은 세이브 파일 이런 것도 되죠. 아 그거 좋죠. 턴터 헌터에서 아빠의 뒤를 이어서 그리드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헌터 근데 사물을 아까 말씀하신 신인표 소품을 스승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정밀하게 배치되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면 이쯤에서 갖다 붙일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사물일 경우엔 정말 정밀하게 고도하게 계산을 해서 배치를 해놔야 여기서 딱 마주치고 하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신화의 이야기가 좀 단조롭잖아요. 그냥 그게 캐릭터로서 등장하지 않고 신표 같은 어떤 그 물건으로 등장하니까 그걸 주인만 찾으면 되는 어쨌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거라서 되게 단조롭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원래 멘토가 멘토로 해서 나왔잖아요. 그 오디세이아에 보면 멘토로가 나오는데 멘토로가 나왔다 금방 사라져요. 네. 원래 멘토로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트네오실이 멘토로 변장하고 와가지고 텔레마코스가 거기 고향에서 못 떠나고 있으니까 데리고 나온 다음에 멘토로 영감님 고맙습니다. 했더니 사실 난 멘토로가 아니야 그러면서 싹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신이 나랑 같이 여행했던 거였어 신관계였어 이제 그러면서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싹 들어갈 경우에 데리고 나와서 싹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혹은 되게 여러 종류가 이 정신적 스승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여러 종류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정보를 되게 많이 전달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리스타일 웹툰 프리스타일을 보면 주인공 우리 주인공은 그 사실은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만화 그리고 싶어요. 근데 친구나 구하리 그 동아리 장 프리드로우 프리드로우 저 뭐라 그랬어요? 프리스타일 웬일이야 정신이 안 한다고 프리드로우 프리드로우를 보면 주인공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지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모험의 소명을 거부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 같은 반에 있는 모범생 친구도 하고 동아리 방에 있는 선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이 무모한 성격에서 벌어버린 그 폭파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그 역할을 해서 등을 떠밀거든요. 근데 이 과정 자체 에피소드 전체가 주인공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랑 그 동아리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될 건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줘요. 이런 식의 큰 다양한 인물들과 어떤 특정한 사건과 이 모든 걸 다 정신적 스승으로 쓸 수도 있다. 그게 새로울수록 세련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원형은 융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원래 원형은 올드와이즈죠. 노현장 흰 수염 나고 두 권 쓴 할배 아저씨 그런 사람이 나오면 너무 약간 틀에 박히고 아예 그렇게 나와서 웃겨버리거나 아예 그렇게 나와서 웃겨버리는 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서 비틀어가지고 젊은 꼬마 꼬마가 나와서 해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해도 되고 진짜 그 아이템이 나와서 해도 되고 뒤틀어 놓으면 뒤틀어 놓을수록 더 좋습니다. 사실은 심지어 이렇게 뒤틀는 경우도 많아요. 정신적 스승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보통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자로 전락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낭만부라거나 되게 그 주인공 마사루의 후멍 즉 보통은 주인공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화자 역할을 계속하고 정신적 스승이 나와서 그 사람의 주인공 이게 이제 뭐죠 허니와 클러버가 이 중간을 가죠. 그런 경우는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근황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호지를 한번 스토리 분석을 해봤는데 주인공이 108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영웅의 여정을 가지고 스토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영웅들의 연구 주제인데요. 이거 말씀 그러게요. 논문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가설을 하나 만들긴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프로듀스 101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걱정이 생각나던데 그 홍명희 선생이 썼던 인걱정에는 이제 스승으로 해야 될 사람이지 한 명 나오거든요. 그 갑바치 선생님 맞아요. 그런데 이두호 선생님이 이제 만화로 할 때는 그 스승님 캐릭터를 세 명으로 나눠버려요. 그 갑바치 선생님이 나중에는 이제 원전에서는 소설에서는 이제 나중에 스님이 됐고 막 그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이두호 선생님은 스님 이제 구공스님이라는 캐릭터 따로 만들고 또 갑바치 캐릭터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무예를 가르쳐주는 또 그 전다비 선생 이렇게 세 명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만화의 또 특색답게 또 이 인걱정이라는 캐릭터가 하나의 고비 스승님 넘을 때마다 또 스승님은 희생되고 인걱정은 또 하나의 뭔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하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떠날 때 물을 익힌다거나 두 번째 스승님을 보낼 때는 자기의 뜻이 세워진다거나 세 번째 스승님이 돌아가실 때는 인걱정의 그때는 뭔가 도적질을 하다가 뭔가 좀 방황 여색을 담아고 뭔가 좀 허랑방타하게 살아들다가 이제 마지막 스승님의 희생으로 정신 차리고 그래가지고 세 번 거듭나게끔 이두호 선생님 세 번 세 명으로 나눴더라고요. 인상 깊어가지고 괜찮네요. 3단 변신으로 이두호 선생님은 허랑방타한 걸 그래도 그렇게 허랑방타가 되게 느껴지진 않죠. 되게 진실된 느낌이라서 그 장면이 저도 여러분은 현재 12단계의 이론을 바탕에 두고 작가가 정보를 넣는 방식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요. 1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제 아니다. 죄송합니다. 4단계 1장 2장 3장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4장은 다음 편의 1장이죠. 많이 저도 헷갈리고 다들 헷갈린 부분인데 아무튼 4단계에서 우리 교수님 장이라고 했나요? 단계 단계 뭔가 알아서 새겨들어 주신 너무 감사드리죠. 아무튼 네 번째 단계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권혁주 선생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여기서 이걸 남용하면 큰일 나고요. 4단계는 스승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그 스승이 와서 뭔가 아무튼 힌트는 많이 주는 그런 걸 하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를 이제 넘어가는데 다섯 번째 단계가 첫 관문의 통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말이 첫 관문에 통과하지 첫 번째 큰 배틀이 나오는 게 5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5단계는 배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배틀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배틀에서 싸우는 적을 발음이 어려운데 스트레스 홀드 가디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지방 지킴이 문지방 지킴이 좋네요. 문지방 지킴이 좋네요. 문턱 문턱 가디안 이제 그래서 네가 이 문턱을 넘어가야 물 밖으로 나간다. 문턱을 넘어가야 방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이 문턱을 넘으려면 날 밟고 가라. 이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홀드 스트레스 홀드 가디안 그러니까 문턱 지킴이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쁜 놈이거나 좋은 놈이거나 친구가 되거나 이상한 놈이거나 그러니까 나쁜 놈이거나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멘토가 이 역할을 해주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멘토하고 스트레스 홀드 가디안을 붙여버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 저는 이제 스승님 덕분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할 때 하지만 그 전에 날 쓰러트려야 너는 하산할 수 있다. 그렇죠. 해가지고 칼을 찔렀는데 겨드랑인 줄 알았는데 가슴 한복판이었어. 그렇죠. 스승님 왜 하니까 내가 죽어야 네가 여행을 갈 수 있어. 그런 경우가 이제 스승이 스트레스 홀드 가디안으로 간 거고 더 파이팅을 치니까 마모르가 스승이면 일랑이 트레스 홀드 가디안이네요. 마모르와 일랑이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모르는 관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했어요. 그렇죠. 트레스 홀드 첫 번째로 링이 올라가는 게 일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랑이 가디안인데 두 가지 역할이 탄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 작용의 효과로만 보면 스승의 만남과 만남에서 내가 배웠던 그 무언가를 처음으로 내가 실제로 실전에 해보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5단계가 되는 거죠. 스승에게 배웠던 걸 여기서 쓰는 경우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으로 내재화하는 거죠. 이거죠. 이거죠. 모험의 소명이나 일상세계에서 보여줬던 주인공의 덕목에 암시가 처음으로 구체화돼서 나오는 게 첫 관문의 통과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가지를 두 가지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트레스 홀드 가디안하고 트레스 홀드 그러니까 문턱지킴이하고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중간에 아닙니다. 뒤에서도 이게 한 번 또 나오는데 크게 세 번의 배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세 번의 배틀이고 이게 시리즈물로 길어지면서는 N 플러스 두 번 N 플러스 2의 배틀이 나옵니다. 근데 N 번의 배틀은 이장에서 이제 그 아이템 득템을 하기 위해서 엑스칼리버를 손에 얻는 그때의 싸움이 자기가 죽고 엑스칼을 대신에 얻는 이 배틀이 핵심 배틀인데 이거보다 더 큰 배틀이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그 열 번째 단계 산막 열 번째 단계 열한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배틀이 제일 큰 배틀이 됩니다. 이른바 반지의 제왕에서 마지막 결전 평원의 결투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권옥주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근데 이게 첫 번째 나온 배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타이에데모음이라는 만화에서 첫 번째 배틀 때 타이가 아방스트라슈를 씁니다. 그 스승에게서 스승이 보여줬던 대단한 기술이 이 4장에서 잠깐 나오거든요. 주인공에게 어떤 용기라는 덕목이 있다는 건 그 앞에 보여지죠.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첫 관문을 통과할 때 타이가 그 기술을 쓰게 됐는데 나무떼기를 가지고 쓰잖아요. 이게 이제 1, 2, 3, 4 단계에서 나왔던 주인공 내면의 덕목 쪽을 처음으로 보여주기 되게 좋은 단계가 첫 관문에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한 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 한 게 배틀을 이기는 배틀에서는 항상 배틀 장면에서는 정보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배틀을 이기는 정보가 나오고 액트 1 마지막이잖아요. 액트 1에서는 액트 1의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1장. 네. 액트 1에서 중요한 정보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고 그렇죠. 그 점에서 이정범 작가님이 말씀하신 주인공의 덕목이나 용기 같은 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배틀에서. 그런데 또 권혁주 작가님이 말씀하신 어떤 스승한테서 배운 거나 그런 노하우들 있잖아요.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은 매번 배틀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리고 싸움의 꼭 너무 고지곳대로 싸움으로 인식할까 봐.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싸움은 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싸움의 기술은 뭐냐면 여기서 제일 이거를 가장 확인을 잘 했던 게 초바방이었어요. 미스터 초바방. 여기서 나오는 요리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요리 기술을 가지고 항상 관문을 통과하려 합니다. 그렇죠. 어떤 식이냐면 네가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맛의 비밀을 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금을 내가 설탕을 안 썼는데 이 초밥의 단맛은 어떻게 나왔겠느냐. 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쇼타가 죽을 뻔하고 있다가 딱 내왔어요. 그래서 맛을 봤더니 이 단맛이 나잖아. 이것은 혹시 알아챘군 쇼타 하면 예 그렇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렸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싸움의 기술이고 스승한테서 배워서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배울 수도 있고 아무튼 주인공의 이 경우에는 쇼타는 근면함이라는 게 가장 큰 무기잖아요.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해서 어떤 그런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 배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이 다음 단계로 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자격시험인 거죠. 꼭 상대를 싸워서 쓰러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탑재되는 순간인 거죠. 처음으로. 모든 게 탑재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승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정보가 1차적으로 뭔가 탑재되기 시작하는 그 약간 성취의 첫 번째 아주 낮은 단계의 성취 개념 무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배틀이어서 꼭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만약에 로맨스무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플롯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걸 배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긴 한데 모든 걸 배틀로 보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예를 들어서 걷다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플롯이 약간 웃기게 되는 플롯이나 모노미스 그러니까 원형신화 얘기를 하면서 좀 웃기게 되는 게 조금 힘들어지면 주인공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음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좀 기분 좋아지면 아 엑스칼리버로 얻었습니다. 영약을 얻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인병스러운 얘기인데 그렇죠. 모든 식으로 이렇게 모든 진폭을 맞춰서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놓고 생각하면 관리하기가 쉽다는 거죠. 독자는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항상 그래서 아무튼 척관문을 통과하는 데까지가 이렇고 여기서 그 이후에도 나오는 배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틀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정보가 있고 없고 해요. 그러니까 저 배틀이 상대를 꺾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제자를 만족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성의 마음을 이성이나 동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필요로 할 때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공은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아무도 재미없어 하거든요. 쇼타 이 맛의 비결은 무엇이냐 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 노력을 했어. 그렇다거나 어떻게 이 나를 쓰러뜨릴 수 네가 어떻게 나를 쓰러뜨렸지 하면 후후 비밀은 노력이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철형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철사장을 해가지고 끓는 맨손으로 콩을 볶아서 이렇게 손에 힘이 쪄졌어. 그런 식의 걸 해줘야 돼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정보를 얻어서 결과적으로 배틀 혹은 시험 뭐 등등에서 이겼다 이 과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헌터헌터입니다. 헌터헌터가 최고죠. 헌터헌터는 완전히 주인공이 겪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배틀 혹은 시험의 시험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 매번의 테스트 혹은 배틀을 가만히 보면 키르아가 먼저 가서 보고 오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고는 무직하게 키르아는 머리 좋게 노력해서 정보를 얻어낸 다음 그 두 개를 합쳐서 이겨내는 이 시스템을 반복하고 있죠. 거의 수십 번 반복해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한번 헌터헌터를 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다들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최근에 근황 때 아까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카케구르이 같은 경우에 카케구르이는 뭡니까? 도박 중독된 고등학생만 한데 아 네 이번에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에 나옵니다. 이게 그 이 경우에는 정보를 가지고 꼭 이기게 만들어서 이기질 않아요. 그냥 운빨로 이기는 것도 꽤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 또 다른 플롯이 되는 거죠. 다른 무기를 쓰면 되죠. 그럴 때는 주인공이 뭘 얻어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 서스펜스와 쫄깃한 맛 등등을 가지고 스타일리쉬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다음에 대안적 형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서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 이 반복입니다. 배틀이 반복되거나 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갈까 말까의 반복이거나 배틀 또는 시험 또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권혁주 선생님이 주의하셔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그 뭔가 충족만 시켜주면 되는 꼭 싸워서 주먹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되는 정보를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서류에다가 답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양식을 채우십시오 이거를 하는 게 배틀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정해진 양식을 채우려면 정보가 필요한 거죠. 지금 막 떠오르는 만화나 작품들 속에서 이 철과문의 통과까지를 다 많이 좀 떠올려 보세요. 내가 봤던 작품 중에서 이게 뭐가 있나 뭐 슬림덩크에서는 채치수 머리에 덩크하는 장면 아 머리가 아니구나 저는 슬림덩크에서 레이업축을 성공했던 첫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 그러셨군요. 소명의 거부가 그럼 채치수가 막는 거군요. 그렇죠. 채치수를 넘어서 덩크를 한 다음에 첫 건물에 통과한 레이업이군요. 그리고 스승은 소연이가 스승이 되는 거죠. 멘토가 되는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스승이 끌어내주는 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 강백호 내면의 좋은 점을 끌어내주는 거죠. 또 다른 작품에서 뭐 예시가 있을까요 기생수는 뭘까요 기생수는 그 오른쪽이 오른쪽이가 스승이 아닙니다. 오른쪽이가 스승 역할을 하죠. 계속해서 수상한 스승도 상당히 좋은 소재입니다. 노현인과 많이 다르죠. 등을 떠미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첫 건물의 통과가 뭐가 될까요 기생수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쪽으로 잡느냐의 문제인데 전체 스토리로 하면 처음에 오른손이 와서 붙어가지고 누구 적이 나타나서 저걸 쓰러뜨린 걸로 보는 게 아마 이런 경우에는 제일 일반적이고요. 철 건물의 통과 그겁니다. 처음 오른쪽이 기생수 오른쪽이하고 같이 살면서 다른 기생수를 만나는데 보통 그거가 첫 번째죠. 그때 주인공은 그런 어떤 무모한 무모한 어떤 분노 그리고 앞뒤 안 가리는 상태로 일단 그 기생수가 붙어요. 오른쪽에는 상대를 탐색하자라고 말리지만 이 단계가 첫 건물에 통과네요. 그 두 기생수하고 주인공 고등학생의 캐릭터가 모두 드러나고요. 덕목도 나오지만 결핍된 부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시리즈몬의 경우고 저 같으면 이거를 한 두 시간짜리 드라마로 만든다 그러면 영화나 단편으로 만든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죽는 장면으로 하겠어요. 짧게 압축하면요. 사실은 만화에서는 그게 뭘로 잡고 다시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한데 근데 원래는 보통은 다른 종족들이 계속 외계인들이 계속 찾아서 싸우게 되는 게 액트1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액트2가 배틀의 일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면서 무슨 정보를 내가 지금 알게 되었나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보시면 되게 귀찮은 연습이 되긴 하는데 조금만 해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액트2하고 액트3하고 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액트2하고 액트3에서도 갈까 말까가 반복이 되고 배틀이 반복이 되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것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여섯 번째 단계 아주 독특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네. 뭔가요. 여섯 번째 단계에 대해서 책에서 잘 설명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보통 열두 단계 다루면서도 여섯 번째 단계는 시험 시험협력 적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파티 구성하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협력 적대자라고 써놓은 것 자체가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할지. 그런데 여섯 번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제일 재밌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액트2 들어갈 때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저는 설명을 보다가 이거를 설명하는 제일 좋은 거는 아 바구나. 바. 서부국에서 액트1에서 그 바요. 그렇죠. 서부국에서 액트1 마지막에서 저 다른 바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묵지바 아니면 또 뭔가 이상한 걸 하시려고 하나 이상하게 개교를 하고 싶었으나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미지가 몇 개 있었으나 참았습니다. 펍이죠. 펍. 첫 번째 그러니까 보통 서부국 하면 다섯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에서 총 속에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거나 도와주는 사람 만나서 다섯 번째 단계에서 가로막는 검은 옷의 무겁자를 쏘고 네. 그리고 말을 타고 떠나요. 그리고 컨츄리 음악 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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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사막에 있는 바에 들어가는 게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네.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사막에 바가 있고 사막에 펍이 있고 거기에서 술통 뒤집어 놓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술통 세워놓고 앉아서 막 먹다가 여기 그러니까 주인공이 앉아있으면 옆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그 사람 옆자리에 가면 서로 유명한 배우가 눈에 싹 마주치고 자네도 그 술을 마시는군 나도 그 술을 좋아하는데 하고 얘기하거나 하면서 친구를 사귀게 되죠.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항상 찌찌리가 와서 시비를 걸죠. 그리고 찌찌리가 와서 시비를 걸 때 이 주인공이 총솜씨를 보여줘서 친구와는 친구가 되고 찌찌리는 쫓아내게 됩니다. 무협에서는 객잔이군요. 객잔이죠. 정확하게 그겁니다. 객잔에 난입하는 그 모리배들 네. 객잔에 모리배를 쫓아내고 그 과정에서 친구를 얻게 되는 거죠. 귀하의 유판은 어디군요. 이러면서 이게 전형적으로 시험, 협력자, 적대자입니다. 맞습니다. 협력자가 친구고 적대자가 찌찌리들이고 시험은 이제 거기서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이 책에서부터 제일 많이 예를 들거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 보면 칸티나 빠가 나옵니다. 아, 네네. 음악을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 다들 아실 텐데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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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처음으로 외계인들이 드글드글 나옵니다. 드래곤 퀘스트 3에서도요. 파티원 4명으로 되어있는데 파티원을 뽑는 곳 이름이 루이다 주점이에요. 루이다 주점에 가야 나머지 힐러 승리와 등등등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똑같죠. 똑같은 정석이죠. 아까 스타워즈 거기 약간 보태자면 거기서 한 솔로가 총을 쏘게 되잖아요. 거기서 루카스 아츠필름에서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한 솔로가 총을 먼저 쏘게 되느냐 아니면 뒤에 쏘게 되느냐 이걸로 한 솔로 성격이 바뀐다고 팬들 사이에서 엄청 논쟁이 있었어요. 또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오묘한 요구시군요. 그리고 거기서 오비언 케놈비가 상대편 팔 자르는 거 나오고 이런 것들이 파티원들의 성격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칸티나 장면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서부극에서 펍이 왜 중요하냐 이게 여태까지 5단계까지 해서 사실은 제가 뒤에 생각을 안 하고 앞에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5단계까지 해서 정보가 다 보여져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보가 액트2 넘어가서도 나오게 되면 독자가 지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액트1에서 중요한 정보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정보들은 상세한 디테일이거나 보충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이후의 배틀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표현은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하게 한 번 정보를 몰아서 보여줘야 되는 데가 언제냐면 액트2가 시작하고 나오는 이 칸티나 펍입니다. 6단계 주점 6단계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액트1만 나왔기 때문에 액트2에 물 밖에 물고기가 되잖아요. 물 밖에 어떤 곳이냐를 처음에 한 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월2로 제가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주인공 월2가 이브와 함께 우주로 날아가서 액시옴호 우주로 가는 인류가 타고 있는 그 액시옴호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액시옴호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인류가 있는 곳도 있지만 고장난 로봇들이 수리하러 모인 곳도 있거든요. 그것이 칸티나 아빠입니다. 거기서 앞으로 내 힘이 되어줄 다른 동료들과 이 우주선 전체의 시스템을 한 번에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정보를 몰아주게 되죠. 여기서 몰아줘야 되고 설명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설명보다는 그러니까 객전에 가고서 파티원을 모집하고 무기를 사잖아요. 상점에 가서 무기 살 때 이 칼은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하고 뭐를 올려주지 하고 거기 그 npc 아저씨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 대신에 이거를 보여주기 방식으로 한다면 쪼무레기들을 적대자들이 와서 쪼는 나중에 큰 놈으로 연결되는 적대자가 와서 시비를 걸고 얘네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협력자의 심성과 실력을 알게 되고 주인공도 자기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 그렇죠. 그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여주기 차원에서 이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현협력자 적대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제가 영화에서 그 장면들을 본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요? 이 객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장면이죠. 쪼무레기들과 한 번 싸우고 그다음에 보스가 최종 보스가 등장하게 되는 학원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 온 양아치들이 우리 학교들을 괴롭히는 장면이라고 그렇죠. 프리드로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에서는 이게 스무스하게 쭉 이어지지만 드라마 시리즈 물론 어떻게 보면 5단계까지는 초반 부분이 있고 6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계속 새로운 어떤 객장이다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의 또 적이나 동료를 만나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시즌이 끝날 때 이제 7단계로 넘어가는 시기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자잘하게 6, 7, 8, 9를 그러니까 6단계 이후를 자잘하게 넣어주지만은 계속 6단계를 보여주는 걸 수 있고 아무튼 그 자잘하게 6, 7, 8, 9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시즌 그러니까 분량을 늘리려면 6단계에서 늘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나오고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힘들긴 하지만 다양한 계속 싸우고 스테이지 스트렉처를 하는 계속 새로운 악당이 계속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악 전체 플러스로면 진짜 새로운 악당이 되는 거죠. 조물애기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수호지 얘기하면은 또 계속 수호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닿으면 모르겠 기회가 닿으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호지 얘기는 좀 깁니다. 6단계만 80번 할 수 있어요. 수호지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그 6단계에서 뭔가를 저는 이제 수호지 개인적으로 액트1을 계속 반복을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 6단계에서 보여주고 여기서 주요 정보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여기가 작가 입장 만화가 입장에서는 그림 그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죠. 시각적으로 새로운 걸 싹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 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쓰시는 분은 스케치업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거고 어시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곳일 수도 있고 밤을 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좋은 게 보통 작업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쓰실 때 스케치업 모델링을 먼저 해두시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안 쓰시는 분들은 일장에서 등장하는 곳만 모델링을 하고 작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전체 구성을 아시면 아예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1장의 주요 무대하고 2장의 주요 무대를 다 만들고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연재 중에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간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6장입니다. 6장에서 공간 설정 중요하고 그다음에 6단계 6단계고 그다음에 8단계 실형 9단계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8단계에서 한번 죽고 9단계에서 부활하거든요. 그리고 보검을 손에 넣는데 성배를 손에 넣는데 여기서 뭔가 신비로운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이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가장 다채롭고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6단계입니다. 영화 생각하시면 2시간짜리 영화에서 30분쯤 됐을 때 갑자기 뭔가 한번 신나게 왕자장 끝나고 나서 카메라 머리 주인공 얼굴 한 1분 2분 정도 안 나오고 멀리서 카메라 들어오면서 시장 골목이나 왕자 찍어라고 보여주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요. 생과치로에서 주인공이 엄마 아빠 돼지를 뵈한 다음에 결국은 학후에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야의 직원이 되잖아요. 그 아브라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게 육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아브라야의 모든 신들 종업원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한 번씩 보여주죠. 정보량이 가장 많은 게 육장이고 정보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야에서 유바바의 층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일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길이로 치면 7분에서 6분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정보량은 제일 많아요. 육장인 거죠. 그러니까 2단계 3단계와 6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거의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장이 이 작품에서는 어딜까를 생각해보시는 건 굉장히 짧게 짧게 하실 수 있는 좋은 연습입니다. 영화를 보시건 드라마를 보시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플롯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5단계입니다. 플롯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섯 번째 단계의 전문통과 전문통과 여기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험의 소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사실은 이 5단계까지만 잘 짜여있으면 뒤에는 어떻게든 되는데 아무리 스토리를 잘 짜고 구상을 잘해도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고 정보를 빠바바방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멱살을 잡고 독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건 6단계에서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제 이 뒷단계 액트2와 액트3 같은 경우는 정보를 넣는다는 개념에서는 많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책략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되게 급작스럽게 제 얘기를 끊는 이유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 뒤에서 뭔가 새로 정보를 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만약 그때그때 자잘한 정보 즉 저번에 제가 이제 큰 정보 작은 정보를 나눴을 때 작은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서 주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으로 치면 단계로 치자면 그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꼭 그 전 단계나 그 전전 단계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식으로 미리 깔아둔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단계는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군요. 그러네요. 이야기의 구조다 보니까 그런데 12단계 외우긴 힘드니까 그냥 3장 구조 3단계는 맞아요. 3수로 나누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그다음에 갈까 말까 적용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5, 4, 3으로 외우고 있거든요. 5단계, 4단계, 3단계 이렇게 합이 12인데 1, 2, 3장을 그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5, 4, 3으로 저는 외우고 있는데 그냥 책상에 붙여두시면 되고 필요할 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플롯이 이게 어떤 원형이긴 하고 하지만 미니 플롯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미니 플롯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줄이거나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미니 플롯? 이걸 꼭 다 적용해야 되냐.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런 게 그래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보통 3단계 모험의 거부 같은 경우는 단편의 경우는 말풍상상으로 끝나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힘들겠죠. 얼마든지 미니 플롯이 있는데 다만 이런 12단계가 사람들이 가장 몰입이 쉽고 가장 호응이 좋다.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이 잘 된다라는 거지 이걸 사실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원래 연습을 했었냐면 최규석 작가님의 지금은 없는 이야기 같은 게 우화집입니다. 우화나 동화 혹은 그림책을 가지고 이 12단계를 분석을 하면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잘 보이고요. 몇 단계가 빠져 있는지가 잘 나와요. 미니 플롯 단편 같은 거 연습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런 거죠. 이제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스리스보드 가디언을 합치거나 중요하거나 이제 단편으로 갈수록 인물 소개가 짧아지고 클리시에 의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 인물을 만들어 놓기가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더 적은 사람만 넣고 때우느냐 그게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원래 어떤 인물들이 필요한 걸 알아야 좋죠. 약장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등장하는 캐릭터의 숫자를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 숫자라고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는 지휘자같이 되게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점점 좁혀가지고 악기 3명 4명짜리 밴드를 할 때 한 번에 듣기가 편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길에서 약장수가 발로는 붙이면서 붙이면서 하모니카부는 그런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잘하죠. 여러 역할을 한 사람의 캐릭터가 맞는 식으로 좁힐 수도 있고 미니 플롯에는 보통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아무튼 12단계는 필수가 아니라 생략 가능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요. 권호수 작가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원래 12단계가 어떤 거냐를 알면 줄이고 할 때 엉뚱한 사람끼리 합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좋은 사람끼리 그러니까 잘 맞춰가지고 합치기가 좋죠. 그렇죠. 통제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맥기가 왜 플롯의 삼각형인가 그런 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크 플롯이랑 미니 플롯이랑 안티 플롯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웅의 여전은 아크 플롯에 해당된다. 궁극의 플롯이라는 이 8K시드 자체가 아크 플롯에 대한 얘기를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원형이긴 하지만 이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대로 가야만 플롯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뒤집어서 플롯을 짤 수도 있고 그럼요. 축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뒤집어야죠. 사실은 뒤집으려고 아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뒤집어야지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독자한테. 너는 이 사람이 나왔을 때 멘토를 기대했겠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개그를 하려고 해도 중간에 피자도우를 띄웠는데 나중에 떨어지는 걸 개그를 하려고 해도 저게 올라간 피자도우는 떨어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지금 개그가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도 한 2, 30분을 끄는 바람에 모두 끼고 말았는데 그런 말에서 저희 궁극 플롯의 첫 번째, 두 번째 화죠. 처음에 저희가 올렸던 1, 2, 3편을 다시 들어보시면 저희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법칙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 이해하고 나면 벗어날 수 있고 깰 수 있다는 점을 되게 여러 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신 것 같고요. 권능순 작가님이 자,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음 롱토뷰 주자 여러분이 모두 좋아하시는 연예인 하지만 작가 침착맨 아니고요. 아니죠. 이말련 작가님이 오셔서 잠시 인사를 하느라고 녹음을 끊고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인 만큼 정보량이 좀 많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김태권 작가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12단계 구성상에서 볼 때 요지는 이거죠. 작품에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거의 다 1, 2, 3, 4, 5단계 안에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면 6단계에 참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이후까지도 정보를 남겨준다면 문제가 된다. 이게 있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 실현과 보상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작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보 주제의식은 거기 들어가야죠. 정보라기보다는 테마니까 그 이야기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은 어떤 존재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주인공 내면의 문제는 뭔가 덕목은 뭔가 앞으로 갈 여행에서의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주도 정보가 될 것이고 그게 1, 2, 3, 4, 5단계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네, 유익했고요. 네. 그 댓글창에 또 반응 엄청난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문득 떠올랐는데요. 오늘 녹음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지 말까 싶기도 합니다. 다들 맨날 좋았어요. 유익했어요. 무슨 그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일기장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일기장이 네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아이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아이템. 간단하게 오늘 녹음의 소회를 들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품 마무리 단계 슬슬 들어갈까 싶은 상황이에요. 10편만 더 그리면 되는데 솔직히 유승진 작가님이 10편만 더 그리면 된다면 정말 금방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한 달만 계시면 되겠네요. 아, 근데 수치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와, 대박이시다. 일만 한다면.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은 게 이제 궁극의 풀로 내전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작품 들어갑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들어간 작품이 이제 마무리 단계를 들어서는데 그러네요. 와중에 이제 드는 생각이 중간에 좀 느슨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로 느슨해졌다기보다 작품이 좀 좀 방향성을 좀 잃었던 느낌이 한 번 있어가지고 20화 때쯤이었나 그때 좀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많이 아쉬웠던 점이 이제 주인공이 주인공 역할을 못하게 된 상황이 좀 많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이제 퍼져버려가지고 아까 뭐 주로 이제 플로드 얘기에서 나왔던 주인공이 노력하는 모습 장점 이런 걸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였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아쉬웠고 만약에 오늘 방송 분량을 과거에 제가 미리 좀 어떻게 느꼈었다라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좀 휴제를 하고서라도 좀 이거를 정비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반성을 하게 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렇죠. 유익하죠.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 장르를 주로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 그런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다음 공격의 플로드 여러분 들으실 수가 이승진 작가님이 다음에 내일이 된다. 너무 기대됐네 그냥. 기대돼요. 나 정말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거야. 저거 가면서 해야지. 얄미우시죠. 칼 가져오셔서. 겨드랑이에 꽂고 해야지. 그런 시작까지. 네. 저는 사실 영능의 여정은 저도 많이 적용시켜보려고 했고 많이 대입을 해보고 했던 1인인데요. 느끼는 거는 사실은 다 쓸 거 없다. 아니. 그 자기 패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되셨나 보군요. 아 망했습니다. 적용을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된 경우에 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잘 안 됩니다. 대강중호건의 잔인한 심성이 이제 제가 최근에 윤티올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연재 중에는 작법서 보는 거 아니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시더라고요. 좀 위로가 됐어요. 재밌죠. 저 반대거든요. 연재 중에 작품이 안 될 때 이렇게 작법서 아무데나 탁 열어놓고 보는 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게 작법서를 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보는 수가 망해요. 그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윤티올 작가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작품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새로워야 재밌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야 혹은 이건 원래 이렇게 가는 거지 라는 그거를 따라가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일종의 창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플롯은 어떤 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한다.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이제 하는 겪은 느낌은 뭐냐면 그냥 오늘도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하셨다고요? 많이 하셨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많이 하셨죠. 역대급으로 많이 하셨죠. 오늘 별로 덥지가 않아 가지고 말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저는 약간 그런 그냥 그때 그때 느꼈던 어떤 약간 답답함? 그런 것들이 좋았고 저는 그래서 많은 얘기들 중에서 저는 갈까 말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좀 많이 꽂혀 계시더라고요. 갈까 말까. 사실 그래.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은 긴장감인데 그 긴장감이 뭔가 이렇게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독자의 밀당이잖아요. 저는 오늘 녹음은 약간 그런 거를 약간 다시 한 번 좀 느끼게 해 준 녹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권호수 작가님이 흥미로워하는 내용을 하는 날과 아닌 날의 그 압도적인 반응의 차이가 있어요. 권호수 작가님 오늘은 굉장히 흥미진진해 하셨던 것 같고요. 덥지가 않았어요. 기온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선선하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들끼리 만나면 작품을 바라보는 입장 혹은 작가가 하는 일이 정체가 뭐냐에 대한 입장이 작가마다 다 다를 텐데 그거를 섣불리 꺼내지 않습니다. 달랐을 때 생기는 그 뭐랄까 이격이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작가들하고 있어야 좀 안심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는데 사실 이제 권호수 작가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 이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작가관과 가장 상반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반대. 저도 반대요. 그런데 그 반대의 입장을 가진 채 10년을 같이 지낸 작가들과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언젠가 한번 재미에 대한 입장 가치관 등등을 꺼내놓고 얘기하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었고 저는 되게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새로운 거 하려면 나와 있는 거 다 알아야 된다는 쪽이라서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하면 나와 있는 거 시장조사부터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반대로 그거거든요. 중요한 얘기는 누가 했어도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너무 쫓다가 새로움이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고 관두는 지망생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 그것도 그렇죠. 친숙하고 익숙한 걸 반복하면서 내 안에서 나올 만한 새로운 게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입장일 뿐이지 그 가치는 존중하죠. 저는 조금 더 완전히 부정적으로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딨어. 어딨다지. 맞습니다. 저는 옛날에 운베르트 에코가 논문에 대해서 썼던 글 보면서 재밌었는데 선행 연구를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원래 나와 있는 논문을 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기껏 뭔가를 발명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우산이면 사람들이 다 이미 세상에 이미 발명되고 다 나와 있는 거면 아무 소용없지 않냐. 맞습니다. 우산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발명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항상 이걸 작법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작가가 발명가가 될 필요는 없다. 우산을 잘 만드는 장인이 돼서 계속 똑같은 걸 만들면 되지. 저 무엇에 관해서는 새로운 게 없고 어떻게 그것을 말하느냐는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딨어 다 예전에 반복이지. 대신에 내가 말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무엇을 소재가 주제가 비슷하더라도 방식을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텔링 스토리 텔링에서 텔링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해 너희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텔링을 강조하려면 이거 기본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그를 연구를 해보니까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만 싹 바꿔주는 새로운 걸로 가는 게 개그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일단 이 얘기는 저희가 따로 한 번 녹음을 할 수 있을 만큼 할 얘기가 많은 방향이니까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태원 작가님은 어떠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매우 지금 무슨 말씀 하시죠 개그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 개그족이요 학생 저희 다음 공개 플롯은 작가가 정보를 다룰 때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유승진 작가를 통해서 들어보는 정보가 자신의 주 무기인 작가의 입장 혹은 그런 작가의 어떤 고생담 뭐든 좋습니다. 편하게 준비해 와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서 권옥수 작가님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지구 최고의 철학 만화를 그리셨거든요. 맛있는 철학 누가요 맛있는 철학 요리와 철학을 함께 다뤘던 저번에 교수님 모를 때 샀어요. 다음 시간은 권혁주 유승진 작가님께서 말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 다 해 왔는데 네 그럼 그 준비 다음에 아시네요.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궁극의 플로우 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종범 이었고요. 네 저는 홍남자였습니다. 유승진 이었습니다. 공혁주입니다. 네 김태곤입니다. 개미연구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